더 램킬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비싼구 존버하기 어? 아구씨 아 여기 떨어지면 안되는데 그럼 저기 한번 점프해볼까? 점프 너인정 자 이번엔 정신 차리고 살포시착지 흡사 제주도에 처음 가본 나새끼마냥 먼저 이쁜 하늘 한번 바라봐주고 설레발을 오지게 한번 쳐준 뒤 자기장을 확인해본다 음...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컨셉으로 타염없이 계단을 내려가다보면 존버하기 안성맞춤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존버를 해주도록 한다 그만두도록 한다 그렇게 혼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섬으로 찾아오는 낯선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장애도 걸리겠다 짤 파밍이라도 하러 온 모양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아 싸우는 것을 별로 안좋아하는 타입 같으니 손을 흔들어 환영식을 치러주도록 한다 인정없는 새끼 fail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민들레씨를 시도하다가 인치 없는 비행기가 저 멀리에 보급을 떨어뜨려줘서 처음 주의 퀸 처럼 불이 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길을 건너고 가볍게 죽어 침입을 한 뒤에 요즘 젊은이들 유행인 백팩을 주워 매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총을 맞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피해주도록 그림자 숨기술 실패 그렇게 다시 시도하게 된 민들레씨 이번 판은 뭔가 촉이 좋다 오라이 오라이 이번 판은 촉이 좋더라니 역시나 나의 촉은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며 보급을 탐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보급을 노리고 온 적들을 대비해 신속히 벽에 붙어주도록 한다 역시 오늘은 촉이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듯하다 그렇게 손님을 보내고 나도 슬슬 움직여야 하는 상황 최대한 앞 녀석을 피해 잠수를 해야 하는 상황 어린이 스포츠단에서 갈고 닦은 자명실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무태는 저기 그리고 뒤에는 파란 새 이가 다가오는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고 자기장에 들어오길 성공하는데 이번 판 뭔가 촉이 좋다 이진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금은 움직여야 할 자 이번에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어... 음... 구상존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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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노동할까? 대충 메딩 마냥 구상을 두둑하게 챙겨준 뒤 내 머리숱처럼 잎이 무성무성한 숯불에 들어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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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들은 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존범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와 시간이 20초나 남았잖아 그렇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보이지 않던 작은 희망도 낚아 뭐야 벌써 10초밖에 안 남았다오 결국 이 앞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버틸 수 있는 곳까지 구상존버를 하도록 한다 슈앗 슈앗 좋아 이대로라면 좀 더 버틸 수 있겠어 그리고 손가락이 고장났다 어? 빠바이 파워레인저 존버 파워레인저 블루 는 장난이고 사실 길리를 먹으러 왔다 아우 길리에 물 먹으니까 올라가기가 힘든 현재 생존자는 14명 다음 자기장을 본 뒤 이동하도록 한다 왼쪽에서 자기장으로 호다닥 뛰어가는 적을 먼저 보내준 뒤에 존범맨을 잘 보내주도록 한다 엔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는 부태는 아 우여긋 우여곡절 우여곡절 아씨 우라르다다다다다 우여곡절 아씨 돌겠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부태는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